경기도가 신세계 글로벌 미디어 그룹인 파라마운트와 손잡고 경기도 화성시의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에 나섭니다. 신세계는 2029년 개장을 목표로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스타필드, 호텔, 골프장 등을 집약한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파라마운트는 직접 설계에 참여해 파라마운트의 캐릭터와 콘텐츠를 담은 놀이 시설과 기획 상품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도는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로 조성될 것이라며 경기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와 맞물려 인프라 확충과 경제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